누..누구시죠? 아인슈타인입니다 한국말 하시네요? 예 예 뭐예요? 이거 지금 마포 멋쟁이라는 1시간 뒤에 나올 예정인데요 POR 몰라요 안 볼 거라서 한번 봐주세요 나가! 뭐야! 왜 여기까지 택하고 있는데 저도 무슨 말을 해요?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매일같이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? 보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본다 본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다는 게 뭘까?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홍채를 통해 들어와서 혹시 모범생 답안이?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? 사과다 사계절 과일인가요? 사과가? 언젠가는 안 나오겠지? 철이 또 있어요 사과를 보고 계시죠? 사과가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선 광원이 있어야 돼요 광은 빛광자죠 빛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방에서는 빛이 여기 있죠 형광등이 왜 빛을 내는지 설명하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?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촛불? 촛불은 이제 멀리 아시잖아요? 연소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빛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햇빛, 자연 햇빛, 태양이죠 그런 식으로 사방에서 일단 빛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빛이 이 물체에 맞아야 돼요 지금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맞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빛이 이 물체에 맞은 그 순간 이 물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사방으로 반사가 될 텐데 그 반사된 것 가운데 일부가 내 눈으로 오겠죠 그 들어온 빛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것이 뭐다라고 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는 과정이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물체에는 빛은 직진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뇌에서는 항상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을 중간에 꺾어도 잘 몰라요 꺾인 줄을 예를 들어서 이 거울을 놓고 사과를 여기다 딱 놓으면 이걸 내가 보고 있지 않다면 저기 있죠 네 여기서 나온 빛이 거울에 맞고 반사해서 제 눈으로 온 거예요 사람 눈은 항상 빛은 직진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과가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당구 잘 치는 사람들이 잘 보는데 만약에 거울을 통해서 여러 번 반사가 일어나면 뇌는 여러 개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가까이 거울이 거울을 또 비춰져 그렇죠 거울에 비춰서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도 각각의 이 상이 다 직진해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여기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무제한으로 계속 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뭔가 반사될 때마다 좀 줄어들거나 여러 번 반사를 하면 조금 다 사라지죠 빛이 예를 들어 동굴 안으로 들어간 빛은 못 나오거든요 결국은 무수히 반사해서 다 흡수되버리기 때문에 구멍이 검게 보여요 언제나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검은색이 가장 완벽한 검은색이에요 최근에 그 검은색으로 어떤 자동차 콜라보 했다던데 벤타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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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수를 만들어서 빛이 굉장히 많이 반사드라고 만든 거예요 눈으로 보면 검은색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빨려들어가는 검은색 사실 블랙홀이 그런 거죠 들어간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검은색이 distracting